갑옷발, 2번쪽? 우리쪽 부텔라 그랬네 2번 더 기절이군 라스트 하나요 어딘지 모르지? 라스트 4번 라인인걸? 2번 더 빼라 내 집 좀 넘어? 2번에 들어갔다 1번 더 빼라 내가 붙어있어 1번 더 빼라 빙빙빙빙빙빙빙빙 아우 2번 더 기절 2번 더 기절 야 반대도 있어 헤어스티 헤어스티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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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피면 나 죽어버린다 나 죽어버릴 수도 있어 혀순아 라스트야 혀순아 라스트 죽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안 움직이지 마 이빨 이빨새끼야 움직이지 마 밖에서 핀 남은 살리고 있다 저거 왔다 이거 여기가 보자 포근 넘길게 미니 났었는데 잡은 쪽에서 안있다 다치는 잡아 핀 핀 맞았다 나무 뒤 또 차롭게 말해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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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 뒤로 이 창고를 모르는 것 같은데 창고 벽멸에 붙어있어 왼쪽으로 창고 아냐? 창고 아냐? 안에 있다 이 창고 쪽에 있어 아 시켰어 이거 이거 뭐야 왼쪽 창고가 있어 2번 2번 쪽 빨리 해야돼 나 죽어 희모 죽어 희모 죽어 희모 죽어 희모 먹으러 간대 짐이 들어가 있을거 야 내 집에서 뛰어나온다 쑤 박아? 어딧들이야? 2번 계좌 여기 여기 몇명 보여? 보급에? 저기요 볼생각이 없습니다 어? 어디에 보급인데? 응 2층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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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차 없는데 1번에 오케이 나오는 거 맞나보다 끝 끝 끝 끝 어디에 쫓아나와 있는거야? 이거 1번 정확히 1번 바위 2층층 기절 여기 혹시 저희 같은 팀? 사운드 아예 없어